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얘네라 왁스가 나오네 와 진짜 대박이다 완전 옛날 물안경 와 여기 되게 오래 하셨나보네 음반거 96년부터 있네 한 2, 30년부터 하시니까 보통 그거는 제트스트림은 천원이고 옛날이고 뭐고 써있는 데서 반갑하니까 좋은 추억을 많이 들으셔가지고 다음이야 가면 이거 여기 앉아 그러고 보자 딩이 색깔봐 무지개 이거 뭐지? 이거 아빠 사가야겠다 이거 두개 빼 와 아빠가 옛날거 대박 여기가 이거 기억나? 짜잔 왁스 기억나? 알지 당연히 너 이거 했었어? 나도 있었지 이러고 했었어? 그럼 엄마 학교에서 그런 것도 안 한 적 있었니? 야 대박이다 왁스 야 이것 봐 종아 이게 뭔지 알아? 이게 뭐야? 이게 왁스라고 아빠 어렸을 때는 학교 바닥에 나무였어 아빠 머리에 바르는 거? 아니 머리에 바르는 왁스가 아니라 이름은 똑같네 이거를 응 바닥에다 막 칠해 그러니까 그 교실 바닥에 교실 바닥에 나무야 응 교실 바닥에 나문데 이거를 교실 바닥에 막 칠해 그러면 이게 달하게 그 다음에 헝겊으로 막 닦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교실 나무 바닥이 이제 반짝반짝 빛나지 신기하네 와 정말 신기하다 하하하하